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중한 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우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우리 오산 아세요? 경기도 오산에서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기도체험에 대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 편지를 우리 불자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내용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형심만 제가 좀 읽기 편하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해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광우스님 저는 매주 소나무 방송을 빠짐없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방송마다 너무나 재미있고 머리에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법문을 설하시는 광우스님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과거의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큰 가피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올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도체험담이 많은 불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2014년 10월부터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른팔이 뒤로 가지 못해 불화자를 잇지 못했고 심지어는 밥도 왼손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통증이 올 때에는 밤마다 소리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또 받아도 호전이 없어서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능원신주를 독송했습니다 능원주를 많이 외우다 보니 한 번 외우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55독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능원주를 매일 외우면서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2016년 4월 3일에 꾼 꿈입니다 고향집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있는데 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모종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종에 부은 물은 하나같이 다 구더기로 득실거렸습니다 ío 이왕 그 구더기 그 구더기 를 보는 순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앗 이럴 수가 오른쪽 손가락 끝에서 벌레가 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서 헤엄치듯이 길고 가느다란 하얀 새끼뱀 같은 것들이 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오른쪽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벌레는 끝없이 끝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생각하기를 꿈에서 가피를 받는 몽중가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벌레는 몸속에 있는 병균을 몰아낸 증거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약도 쓰지 않고 자유자재로 오른팔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분명 부처님의 몽중가피를 받은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광우스님이 설법하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는 그 말씀의 뜻을 현재 저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행하면서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발톱 무존도 깨끗하게 치유되어 발톱이 깨끗해졌습니다.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이지만 많은 불자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산에서 불자 김아묵에 올림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저도 받아보고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편지 같이 읽어봤지만 그 오산에서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께서 오른팔을 갑자기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밥 먹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엉엉 우셨대잖아요. 병원에 가도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아마 뭐 오십경 같은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능엄주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도 저희 소나무에서 능엄주에 대한 또 기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능엄주가 엄청나게 길어요.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일반인이 천천히 읽으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뭐 빨리 읽어도 15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능엄주를 하도 많이 외워서 한 번 읽는데 몇 분 걸린다고 했죠? 5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5분이었는데 금방 씨 이러신 분은 뭐예요? 10분 이러러요. 몇 분 걸렸다? 5분. 5분이 걸리고 하루에 몇 독을 하셨다고요? 왜 찔러요? 아 찔리시는구나. 배를 잡고 웃으시네. 몇 독을 하셨다고요? 55. 55독을 하셨대요.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법문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완전히 몰입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55독이면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1년 넘게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이제 꿈속에서 몽중가피를 얻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손에서 손의 느낌이 이상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식지를 이렇게 눌렀더니 벌레가 계속 쭉쭉 나오는 꿈을 오른쪽 아파트 오른쪽에서 벌레가 쭉쭉 이렇게 나오는 그럼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주신 우리 오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소나무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정말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믿고 불보살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만 모아놔도 한 수백 이야기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보살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남탓하지 말고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팔자를 이제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라고요?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인과 업보를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도하세요. 과거전생에서부터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저의 업보가 모두 소멸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다 보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고 내가 가는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불과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기 충남 공주 공주라고 아시죠? 옛날 충남 공주 거기에 공주님들이 많이 사나 봐요. 충남 공주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50이시래요. 50이시고 저쪽 이제 교육객 통에 계신다고 하는데 보살님께서 소나무에 아주 열성적인 팬이시래요. 매일매일 소나무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평소에 몸이 좀 안 좋으셨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루마티슨 관절염이 좀 심하시고 또 말 못할 난치병이 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소나무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고 소나무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구 업이다? 다 내 업이다. 다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요. 그래서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다 내 업이다. 그렇죠? 다 내 업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업인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겁나 더웠죠? 이제 앞으로 여름 이렇게 더워질까 봐 겁나요. 그런데 더운 여름에 체력이 너무 소모돼서 그런지 몸에 무리가 와서 그런지 이 여름을 힘들게 여름을 거치고 나서 몸에 무리가 오셨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가 자꾸 채 떨듯이 떨리더라도 머리가 달달달달달달 계속 떨더래요. 머리가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타고 가면 앞에다가 이렇게 머리 큰 인형 이렇게 놓으며 차 타면 달랑달랑달랑 이러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머리가 자꾸 달달달달달 채 떨리듯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래도 여름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체력이 다 빠져서 이런가 보다 해서 병원에도 가보고 치료도 받아 봤는데 효과가 없더래요. 너무 이제 힘든데 어느 날 이제 소나무를 또 이제 보고 있는데 소나무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될 때에는 그 연불이나 연불이나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연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나요? 그래요? 아니 5분 전에 말한 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이거 기억나죠? 집안의 기운이 어수선하고 좋지 못하면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놔도 집안의 기운이 정화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그 법문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 이렇게 틀어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데 효과가 있다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광우스문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유튜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관세형보사 연불 정근을 틀어놓으셨대요. 관세형보사 연불 정근을 크게 틀어놓고 가만히 듣다가 잠이 드셨대요. 관세형보살, 관세형보살, 관세형보살 연불 소리 듣다가 딱 잠이 드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이제 몽중가피를 받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궁금하죠? 네. 네.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 시골집에 시골 고향집에 있었대요. 시골 고향집에 있었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을 올랐대요. 바구니 하나를 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뭇가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빨간 열매가 가득히 열려있더래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그 빨간 열매를 다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채운 뒤에 이거 가져가서 약해 먹어야지 이걸로 약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근데 꿈을 딱 깨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더래요. 뭔가 느낌이 오더래요. 이거 광우슴 소나무에서 말하던 몽중가피 아닌가? 근데 머리에서 채 떠는 거는 계속 채를 떨었대요. 꿈에서 깼는데도 이렇게 머리는 깨서 채를 떨었는데 그 꿈이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아서 이게 무슨 꿈일까? 이거 무슨 꿈일까? 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꿈에서 만났던 여자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만난 여자 선생님하고 여기 또 식사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인가? 무슨 꿈인가? 근데 여러분 꿈에 너무 집착하면 돼? 안 돼요? 그래요? 그렇다고 또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소나무 팬이라는 분이 무슨 꿈만 꾸면 전화가 와? 뭐 꿈만 꾸면 전화가 와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심심해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냥 기도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범상치가 않은 꿈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갑자기 번쩍하면서 침 맞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더래요. 침 맞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자리에서 별떡 일어나서 한의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더래요. 왜 이제 왔냐고 큰일 날 사람이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머리에 자꾸 막 떠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침을 한의원에서는 침을 놓잖아요. 이거 쉽게 안 고쳐질 것 같다. 이거 나도 노력을 하겠지만 쉽게 안 고쳐질 것 같고 몇 개월은 치료해야 될 것 같다. 몇 개월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보살님은 마음속에서 아니야. 이거 꿈이 보통 꿈 같지가 않아. 분명히 이거는 치료가 잘 될 거라는 어떤 신호 같아. 그런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침을 딱 세 번 맞고 나왔대요. 세 번 맞고 머리 흔들던 게 딱 멈춰버렸대요. 의사 선생님도 몇 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아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몇 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봅시다 했는데 보살님이 속으로 아니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보통 꿈이 아니야. 분명히 이거 몽중갑힌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침을 몇 번 맞고 세 번 맞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광우수님 소나무를 듣고 광세음보살 연불소리 들으면서 잠잤을 때 그때 꾸었던 그 꿈 빨간 열매를 바구니에 따서 이거 약해 먹어야지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가던 그 꿈이 몽중갑피였던 것 같다고 그 불보살의 가피로 침 세 번 만에 딱 나온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전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방송 소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 몸이 많이 아픈 거는 전생에 업병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방생을 좀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 소멸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분명히 불보살림에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고 효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내가 직접 기도해보고 실천하고 체험해야 내가 효과를 보는 거지 와 저 스님 이야기하는 거 재밌다. 그리고 끝! 이래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떡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